이 화이트 웨이벙 컬러왕 완성! 일단 여기는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달려넘탈의 주제는 미니군대입니다. 미니군대. 미고스. 실버배로 없나요? 오 미고스. MC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 마지막에 팀을 선택해서 벌칙을 받는 메리트요? 그치. 자기 MC? 네. 태형이가 MC 안 해봤잖아. 잠깐만 메리트가 뭔지 듣고 가야지. 뭔지 듣고 가야지 얘들아. 아 메리트요? 네. 메리트가 있다는 게 태형이 메리트. 자기 MC가 안 좋은 건 아닌 거잖아. 그쵸. 좋은 거예요. 어? 벌칙 잘할래요. 태형이가 MC한테 한 번도 없으세요? 벌칙 안 걸릴 수 있는 거 저를 켜서 하는 거예요? 벌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고 내가 봤을 땐 같이 얻어가는데 항상 MC는. 근데 태형이가 하고 싶은데요. 그래 좋아. 다섯 행태 가자 행태. 투표 안 하고 그러면은 주생태형. 네 그럼요. 오늘의 MC는 태형이에요. 과연 그의 진행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실로 할 것인가. 자 MCV 진행 한번 해주시죠.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없나요? 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이제. 족 가서 입듯이. 자. 자 태형 씨 오늘 뭐 하나요? 네. 바로 하면 됐나요? 네. 자 1라운드입니다. 바로 1라운드요? 바로 이렇게 1라운드로 들어가. 아니 포브라토 좀 얘기해주시고. 소감 어때요? 어. MC가 제가 사실 전에 MC라면 많이 떨리게 되는데. 벌칙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안 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목이 떨리는데. 많이 떨리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오늘 착장이 약간 MC스럽긴 해요. 아 맞아요. 약간 진행작긴 해요. 혼자 안경 썼잖아. 그 MC지금. 오늘의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죠. 자 1라운드 게임은. 소리키즈 게임입니다. 아 소리키즈. 뭐하는 게임이죠? 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마치는 게임인데요. 아이고 귀엽지. 소리를 먼저 듣고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속을 들고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AI가 MC를 받는다. 죄송한데요. 성향 좀 키워주면 안 되나요? 저 MC처럼. 뭐라 하는지 안 들어줍니다. 네. 그럼 문제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이 소리를 냈을까요? 오케이. 아 누가 이 소리를 냈을까? 우리가 항상 하던 거잖아. 누가 왜. 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육하 원칙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거는 약간. 오바고요. 그냥 무슨 소리지 맞춤.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네. 알려주세요. 왜까지. 왜까지. 아. 아. 아 뭔가. 이거는 근데. 야. 이거 정국이 같지 않아? 아. 아니 지민이 아니면 정국이인 거 같아. 이건 진영 같은데. 아 난 지민이. 아 그래? 한 번만 더. 자 정답을 내실 때는. 자 손을 들어주세요. 본인 이름을 외치면서. 야 이거는 보통 내가 뭘 떨어뜨리거나 깨뜨릴 때. 주변에서 화났을 때 내는 소린데. 자. 야 뭔가 피해를 났을 때. 정국. 내가. 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땡. 지민. 예.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놀이기구를 보고. 화난 지민. 비슷해요. 땡.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진.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죠. 비슷하다고. 제랑이에요. MC 제랑 거 하시면 돼요. 거의 정답을 말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형이 세상에 아무도. 오늘 주워먹기 가능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진. 예. 놀이기구를 보고. 탄식하는. 지민. 땡. 정국. 놀이기구를 사고 싶은데. 땡. 아니 이거 벌칙판이냐고. 벌칙판이냐고. 아 진짜 이간적으로. 턱까지는. 손 빨라. 놀이기구가 아닌가 봐. 미슈가. 벌칙받기 직전에 진영. 땡. 어 잠깐만.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누구 목소름 짓더라고. 너무 어렵다. 아. 아. 아니 이쯤 이제. MC 후보께서 이제. 슬슬 힌트를 좀 해주세요. 정국 아니면 지민이야. 네. 어떤 인트를 원해요. 육하 원칙 중 하나를 얘기하세요. 누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바이킹을 타는 건 맞아요. 그래 그 편이야. 진. 진. 바이킹을 탈 때. 제이홉이. 정답을 말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이 열받아서. 아. 소리치는 장면. 땡. 지민. 지민이 형 소리 같은 거. 나보다. 제가. 문제를 자꾸 못 들으니까. 진이 형이 화나가지고. 어 맞다. 얘기하는. 소리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땡.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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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타기 전. 지민이가 바이킹을 보고 나서. 탄시계 소리. 아니에요. 땡. 이거.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아니 그건 말해줄 수 없죠. 정국이 아니야? 정답. 정국. 형과 내가 바이킹을 타고 있는데. 예. 저 스프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형이 문제를 못 맞춰서 내가 아 하는 줄. 오. 진짜 비슷해요. 진. 답답할 때는. 일단은 정국이가 맞아요. 그래. 정국이라니까. 정답. 왜 그랬어요. 정국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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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말하면 안 돼요. 본인 이름을 말해야 돼. 제가 먼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정국이가. 바이킹에서. 같이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 진짜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슈가. 바이킹을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삐진 정국. 이 생각도 되는데. 아니야. 바이킹 한 번 더 탔어. 땡땡땡. 아. 좀 디테일한 거 아니야? 정국. 진짜 쉬워요. 맞추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타이밍.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맞췄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아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정국이가. 아. 슈가. 정답을. 알고 있는 정국. 진. 지민. 아. 진짜 비슷한데. 그 반대말이에요. 진. 정답을.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답답한 정국. 와. 지민. 아래. 아래. 정답을 맞췄는데. 별로 안 기뻐. 이게 뭐지. 이게 첫 문제란 말이죠. 이대로. 아홉 문제를 더 봐서야 된다 말이죠. 이제 잘할 거야. 이상하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다. 이건 MC 재량이 조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케이. 이제 아이가 릿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진. 두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네. 아홉 문제네. 아홉 문제네. 아홉 문제네. 이건 남중이다. 이거 제 목소리데 딱 나왉. 발방 어느 상황에서 나온 소릴까요? 진. 이상만 말하면 다 끝이에요. 진. 그게 정답. 진영 오늘 날아가는데. 모드 게임을 할 때. 아 땡. 모드 게임을 할 때. 아 땡. 어떤 상황? 어떤 편인가요? 네. 두 편이면 다 얘기돼요. 다 이긴 편? 아니요. 이거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곳이에요. 자 지금 소리를 한 마디를 들어볼게요. 진. 방탈출. 아 아니에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곳. 맨날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도자기 편에서. 어어? 도자기 편에서 다른 멤버가 이게 돌아가는 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한 남준 형이 아래 자 상담 이거 태형이가 빨간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그래서 없는 줄 알았고 내 상황만 말하면 돼서 왠지 왠지 이걸로 태형을 찍어 달방 잘 챙겨 봤는데 아니 달방 잘 챙겨 봤는데 이걸로 태형을 찍어 딱 찍어줘서 이렇게 돼 세 번째 손이 안 돼 호비가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호비 형이 누구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말인가요? 꼬옹 왜 그랬어? 꼬옹 호비가 자 아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민이 까마귀 소리 내는 거 호비가 혼내는 장소? 아니야 그건 나 제대로 따라서 까악 땡 신! 그렇듯한 거 호비가 누구한테 간식 달라고 아 애교 볼 때? 아 근데 이게 답이 어려우니까 저번에 저번 때 이거 이거 아아 아 아 천국 뭐 죽은 후 그거 그거 후라이팽 놀이 또 안 해 아 쟤 제이홉 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데 아니지 잘못됐어 제이홉 뭐냐 토끼모자를 쓰고 오오오오오 그래 후라이팽 놀이 아쉽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래 리액션 아니에요 왜요? 맞았어? 비슷한데요 비슷하다 비슷해요? 아직 정답 아니에요? 네 비슷해요 토끼 모자 맞아? 뭐가 빠졌어요 자자자자 success Moja 뭐가 빠졌어요 sweet 호비 형한테 맞춘 말을 했는데 호비 형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냈어 아 진! 답을 거의 말해줬는데 그럼 누구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뭐라 했는지를 맞춰야죠 뭐라 했는지 뭐라 했는지를 맞춰야죠 호비가 하다가 틀렸는데 누군지 맞춰야 돼 누군지도 맞춰야 돼? 찍어야죠 찍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뭐라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6분의 1이에요 RM이 네 제가? 땡! 오케이 땡! 오케이 자 천국 경락했어 뭐라 했어? 천국 아니 자 뭐라 했어? 아니야 일단 땡이야 멤버부터 맞추자 내가? 땡! 내가 너보다 틀렸어 땡! 진! 진! 네? 네 슈가가? 땡! 아 제 옆 제 옆 제 옆 아 아래요 아래요 내가 아인 거 봐 아 아니야? 아래요 아 잘해 진 형이? 진 형이? 맞아?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예상이 안 돼서 더 어렵다 호비랑 래빗을 합쳐서 호빗이라고 했나? 진 형은 맞아요 진! 호비가 틀렸을 때 내가 호비한테 많이 실망스러운데? 어 약간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이거? 이걸 갖다 올게요 게임에 틀리면 뭘 해야 돼요 그때? 그게 뭐지 저희가 틀리면 이제 모자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형이 이제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이 뭐라고 한 거야? 진이 뭐라 해가지고 그렇죠 진이 뭐라고 했냐? 진이 그래서 부착한다고 아니 모자를 벗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석이 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아 그런 거 없죠 그냥 정답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빼야죠 야! 100명인데 다 이 상황이 기회를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아 나 이거 나가면 안 가는 거 같아요 전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그림 아니야? 이런 것도? 그래 형이 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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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이후로 절대 반장 뭐 이런 거 안 하죠 어 자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 문제 성장 들어가고 렛츠고! 세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진! 사이렌! 아! 안 해요! 다 MC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누가 어느 편에서 이 소리를 내었을까요? 아 누가 내는 소리? 이거 내는 소리야 이거 이기부래요? 사이렌! 누가 이거 성대모소라 드렸는데? 정석! 진! 진 살짝 안 했어? 그 파랑마을 편에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는 소리 땡 아 성대모소라 아래 그 그거 돼지꼴 편 그거 정국 돼지꼴이 짜는 편 했잖아요 방탄 뭐뭐배 편이야 자 정국 야유 아 정국 야유회 달려라 성탄 야유회 편 어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뭔데? 노래 마이크 우리가 우으으으으으ㅎ의 소리 아닐까 어 그죠 왜 정국 씨에요? 정답이에요? 응 정답! 아니죠 정국 맞아요 자 잠깐만 정국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자기가 노래연경 MC를 좋아하시는 자 써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냈던 사이렌 소리 근데 이거로 보면 정국이가 아니에요 땡 정답! 정답! 정국이 말고 정답! 진! 야유의 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준이가 사이렌 소리를 냈어요 정답! 맞아요? 제가 이런 소리였어요? 정국이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우상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맞추면서도 모르겠어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 와 유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진짜 형 대박이다 이거 맞춘게 대박이다 이것도 아 다음번째 와볼까요? 자 들려주세요 나 울었어 슈가님 아 슈가 진! 무서워서 운 슈가 정답 와 대박이다 자기꺼 잘 잡았다 아니 저는 이거 주시고 슈가 형 나 울었어 주시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아니 나 이거요 정국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정국! 정국! 뭐 억울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 정국 파랑마을 편에서 그 작은 박스를 내 경찰서 안에서 발견했었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경찰서에서 봤다고 맞아요 아니 이건 진짜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거는 본인이어도 맞추고 아니 난 그거라고 생각했어 야유의 편에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아니 난 이거예요 자 지금 RM재엽씨가 0점입니다 분발하지 너랑 나만 0점이냐? 자 들려주세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같이 벌칙 가나요 오늘? 구사지 먼저 정답 우선 바로 찾으세요 누구야 다시 한번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구사지 하나요? 김태형군이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 어디 편에서요? 어디 편이요? 누가 전화를 받는지 내가 아직 시민! 방탄소년단 버터플라이 미미에서 남준이 형을 찾을 때 형 오세요 오오 고마워요 형 아 슈가 X맨 지명 전화 받는 소리 아니에요 틀렸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진!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 맞네요 정답 대박이다 슈가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슈가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슈가 누가 얘기 안 했어요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를 알려달라고 여보세요 맞네요 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팩트죠? 김태현 군이 방탈출 편에서 아 잠깐만 이거 윤경이 먼저 하셨는데 힌트를 물어볼 때 내는 소리 아 잠시만요 왜 그걸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그거 잠시만요 니가 MC잖아 당신이 MC예요 B형 이럴 때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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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탈출 할 때입니다 태현 군이 힌트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수화기를 들고 이제 이현이 하는 장면 슈가 여덟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먹기만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진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아 누가 누구한테 진 진 학교 편이세요? 진 학교 편? 진 지민이가 정국이에게 먹기만 해봐라 땡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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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가 윤기 형이 진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너무 쉬운데 뭐라고 했어요? 진 바로 바꿔버리죠 바로 패드전환 해버리죠 바로 바꿔버리죠 먹기만 해봐라 제이호 슈가 나 이거 알 거 같아 완벽하게 알았다 나 모르겠다 해도 돼요? 네 슈가 형이 우리 학교 편에서 우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했을 때 우와 제가 화나서 먹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정답 대박이다 먹기만 해봐라 했잖아 너희들 되게 달려라 방탄 애청자 보다 근데 너무 쉬웠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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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편집을 해서 름을 맞추면 되겠다 지금 일단 따라 리액션을 따라 역시 윤기 형한테 그런 거 같았어 일단 리액션은 다 따라 아홉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오! 오! 나 오케이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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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오 몇 번 했을까요? 오 몇 번 했을까요? 아 아 진짜 못 들어와 아 이 두 군데 아 진짜 아 세고 있어야 돼 짠 짠 짠 짠 짠 짠 다시 한 22번 땡 오케이 형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빼자 네 왜요? 맞지 맞지 짠 짠 21번 20점 네 아니 여태 그렇게 다 했으면서 다시 가시죠 자 이제 기회 없어요 자 들어갑시다 진짜 아니야 안 들려주 안 들려준답니다 아래 13번 땡 아 창문 35번 35번 아래 잊어. 그러면 정현이 형이 후회가 못 전혀야겠네.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에 해야지. 아니, 내가 어디지. 무슨 논리야. 아니, 무슨 논리야. 없다고 하는데. 아니, 형. 여름몰이를 잘하면. 선생님들 페널티 좀 주세요, 형님. 자, 여름몰이 빨리 해봐, 자. 와, 진이 형 거기서 형은 슈가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 야, 슈가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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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야. 오, 야. 오, 야. 오. 오. 5, 4번. 업. 업, 업, 14번. 업, 하시죠. 정답, 26번. 아래. 26번 아래. 자, 이제 남았나, 왔나? 이거 입에, 입에. 이거 떠먹으셨다, 진짜, 이거는. 딱 중견쯤일 것 같은데. 음. 야구야? 잠깐만.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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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나 이거 알아, 나 봤어. 21번. 아니야. 정답, 정답. 와, 이거는 진짜 점수 중이야, 진짜. 솔직히 내가 호석이 형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입먹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호석이 형이 나를 스물까지만 봤나? 이렇게 하고 눈을 돌리는 거야. 야구야?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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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10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지마, 진영 오지마. 오지마, 진영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진영이라고 들은 거야. 진영 오지마? 진영 오지마? 자, 이 소리는 달방 어느 편, 어느 편 후련에서의 소리일까요? 오지마, 진영 오지마. 진영 오지마. 난 허경 없어요. 드루하로 들려. 드루하로 들려. 진영 오지마. 나는 아, 아 진짜 오지마. 아 진짜 오지마. 아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그니까 어느 편 어느 장면만 맞추면. 진! 진! 종비 편. 아 아니에요. 땡. 아 그 그냥 웃음으로 잘 안 나와. 우리 연주가 안 좋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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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진! 롯데로드 편. 자, 파랑 마을 편이에요. 오지마. 진! 진, 진. 진. 아, 아 다 못 사귀자 이겟이데. 자 알아요. 잘 아 그냥 짠짠짠. 형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야 그래도. 자, 정국! 자, 정국! 오케이. 파랑마을 편에서 힌트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는 장면. 아니 근데 누군지 맞춰. 아니 그거까지 안 했는데. 아 그럼 너 쟤랑으로 해. 근데 약간 답이 애매하니까. 자! 아래!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땡. 상대편한테 페이크 치는 장면 아니에요? 땡. 나 오늘 장면이 정확히 기억났어. 형 너무 횟수로 계속 전달을 외치신 거. 원래 그런 게. 아휴. 순발 느낌이야. MC 대기포를 할 때. 소리에 너무 약하다. 파랑마을 편에서. 네. 내가 그 힌트를 보는데. 누가 와. 정국. 이건 내가 누군지 다 맞출 수 있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맞출 수 있어. 파랑마을 편에서. 네.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 지민이 형이 오고 있는데. 네. 오지 말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의심이 가니까. 아 나 이제 알고. 아 근데. 뭘 했는데 지민이가. 힌트 찾고 있었죠. 지민. 힌트 찾고 있는데. 지민.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았으면 못 찾았어. 지민. 지민. 아니. 잠깐 밖에서 먹고. 지민. 지민. 찾았으면 못 찾았어. 그만 얘기하면 돼. 지민. 2분의 1 확률이야. 찾았어. 지민. 정답. 와. 와. 자 집 7명 스코어. 몇 점이 되죠? 정말 이 불공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러분의 사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벌칙을 말씀을 드리고 2라운드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난 안 했는데. 런던 야외에서. 아. 무언가를 하기입니다. 와. 설마 드라곤 이런 거 아니야? 드라곤. 드라곤. 쏘아. 쏘아. 이러면서. 런던 브릿지 건너기.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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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야. 그래도 진짜 웬 물리 고연 끝나고. 근데. 런던에서 그러고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이번에 9시 뉴스로 나오겠다. 야. 벌칙이지. 드라곤 하면서 에오 하는 거 아니야? 에오. 호텔 나간다고 다 쏘아. 쏘아. 런던 가기야 이런 거 아니야? 나머지 멤버들. 쏘아. 와. 이거 왜 맥커덩이 좋은데.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라운드 게임은. 번영 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무슨 노래? 번영? 번영. 3번째 문제.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아. 뭐야. 불이가 유리하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영어 발음이 상관없다니까. 들어봐요. 딸이오 딸이오 내가 베일레오 내가 사키. 아. 아. 너 내가 사키. 하하하하하하. 나 가사키? 뭘. 아. 아. 아 이거 알겠는데. 아. 아. 어느 건지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자. 고민보다 고. 응.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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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모두 탕진.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지.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아. 들어보자 다시 들어보자. 사키인데 사키. 달려 달려가 아니라 달러 달러 아니에요? 땡. 아. дер 바래 바래 바래. 달려 달려 아니 내가 내야 베일레오 내가 사키 하나 control match 하루아침에 발해 달이레오 탕진. 발려 달려. 솔직히 진짜 달려 달러. 달려 달러. 땡. ș! warp! 성공! 성공! 나갔어! 달러 달러 난 달러 달러 질구명 배틀 때까지 재협 재협 달러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싸지 달러 달러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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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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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달려 달러 내가 벌어 내가 싸지 정답 그러면 페이크 자 이번 문제는 베트남 발언 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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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니까 왜? 관행진이냐고요? 다시 한 번만요 관행진은 관행진이 관행진은 관행진이 관행진은 관행진이 관행진이 자 정곡 그럼 곡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잠의 부 가사 알 수 있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관행진은 관행진이 정곡 아니 아니야 전혀 아니잖아 전혀 아니잖아 음절은 음절은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시 한 번만요 이건 아니야 관행진은 관행진이 내 파트 맞지? 아래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정답 내 파트 아니네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이거 어디지? 형 파트잖아 아 형 파트네 이도 불렀잖아 거기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우리 노래잖아 아이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 이건데요 관행진은 관행진하다 자 이거 내 내가 하겠다 느낌이 괜찮지 않아 이거구나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번 문제는 그리스 발음입니다 그리스까지 갔어? 지희날 나간가 불려 사오 예언엔 말 뭐라? 아니 와 이거 진짜 아 잠시만 곡을 알려줘야 돼 이거 이게 뭔지 알고 마이크 드러비야 마이크 드러비야? 아 형 자꾸 막 가는 척해 미안해 뭐야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 에어플레인 파트 2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넵 같아 넵 정답 정답 이번엔 지민이 형 파트입니다 정답 정답 와 자 다시 한번 들어오자 지희날 나간가 불려 사오 예언엔 말 지희날 나간가 불려 사오 예언엔 말 지희날 나간가 불려 사오 예언엔 말 지희날 나간이 불러 사오 예언엔 말 이것이 우리 노래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노래 맞는 거야 우리 노래 맞네 우리 노래 맞네 맞네 자 이번 문제는 영어 발음입니다 영어 영어 쉽지 영어 영어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다 나위가 절에인 이언니에니어이 아시오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와뇨 나위가 절에인 이언니에니어이 아시오 나위가 뭔데 나위가 134340 근데 처음에 나이라고 했어요 나이 아 알겠다 아 그건 내 슈가 파트네 내 파트야? 아닌 것 같은데 내 나이 뭐 무시기무식이 내 나이가 내 나이 스물쎄 이거 딱 이거야 오케이 제이홉이다 설마 내 파트냐? 제이홉 제이홉인가? 안개 너머에 여전히 미소 디날 지켜보지 의미도 너도 나 없는 물개친 내게도 현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아! 아 미안하다 이거 랩몸은 안 해!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정답 아!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나이 계절에 언젠가 너였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랩몸은 파트냐 여러분 0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드라마는 독일이 진짜 어려울 거야 노래는요? 네 저 정복 정국의 정복파트입니다 정답 議 그렇죠 남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야 너무 다르지 근데 너무 이라고 하는거야 내가 잘 모르겠냐 이번에는 스페인 바 Roll입니다 와우 난에 올미데오지 겨우 매울미자 갈리에오 헤언 미갈리요? 갈릴레오라고 여러분 이건 윙지입니다 윙지요? 네 진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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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 와 이 형은 진짜 일단 던지어 보는 거지 맞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난에 올미데오지 겨우 매울미자 갈리에오 헤언 슈가 오오 내 마음으로 빼든 건 없고 스물 곳은 뭐 더더욱 없어 땡 괜찮아요? 내가 맞힌 줄 알았죠? 빨리 넘어가기 전에 내 맘대로 보면 또 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아 슈가 슈가 민지의 슈가 파트입니다 난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 거독기 위함인걸 와 땡 땡 형 오늘 좀 약간 건방자 왜 아니야 이거? 난 널 믿어 막 이러는데? 난 널 믿어는 맞아요 난 널 믿어 아 슈가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야 갈지언정 아 아 아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중국 발음입니다 와 중국 발음이다 중국 발음이다 중국 발음 나왔습니다 이제 랩 그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맞췄네 사이 간린린 우 비크 아우 젤 라 더 초창 비크 아우 젤 라 더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 싫죠 엄마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인정해 시험아 여러분 이거 공 맞추면 안 돼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사비 부분이라서 사이 간린린 우 비크 아우 젤 라 더 초창 비크 아우 젤 라 더 와 젤 라 더 젤 라 더 아 알겠다 정국 알게 살았어요 형은 아니 형이 0.2 이유가 자꾸 고민하잖아요 고민고사 보잖아 아 아래 자 정국 나 안 맞췄어 빨리해 빨리해 정국 이거 위어 불러봐 파트 2에요 조용히 해봐 아래 아래 확실해 합니다 팔도광상 서울 강웅부터 경사도 서울 강웅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와 젤 라 더 맞네 와 젤 라 더 아 다음 문제도 준비 다시 한 번만 아 아 충청 비크 아우 젤 라 더 아 충청 비크 아우 젤 라 더 진짜 어렵다 아 여러분 이번 문제도 중국 발음입니다 부담아지도 내어오 라이을 부지 못 샤 난 부지 부지 한 번만 더 들르시면 안 돼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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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부담아지도 내어오 라이을 부지 못 샤 난 ㅋㅋ ㅋㅋ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듣는 거 아니에요? 니가 다시 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아 아니 게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남순 제대로 불러주세요 잘 말했어 너로 갈 수 없는 날 예 갑시다 추노 추노 아이 아이 네 멈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